그래서 정근우 B의 19 두번째 소리? Monkey Monkey 그래서 오케이 여기서 나는 소리들 M M O O O O O O O O O 응크 그렇지 응크 EY는 E 그래서 합셔서 Monkey Monkey 됐으니까 EY는 뭐? E MK는 뭐? naske 됐습니까? ok 그래서 소리? Monkey monkey, 쓰기? M O NK EY 그렇지 소리? 소리 공중합니다 이 중에서 소리 잠시만요 이게 뭐지 이 아이가 키 그렇지 소리 하나씩밖에 없죠 케이는 항상 이 아이는 항상 키 열쇠 열쇠 쓰기 k e y 소리 소리 tree 소리 r e tree 나무 tree tree 쓰기 t r e e 소리 tree 훌륭합니다 근데 나무란 뜻으로 하려면 나무란 뜻을 보여주고 싶으면 이렇게 써야되겠죠 네 계속해서 소리 b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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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쳐서 leave E-A는 E-A 중에서 E 그래서 소리 leave leave 뜻은 leave 나뭇잎 나뭇잎 소리 leave 쓰기 L E-A F 그렇지 소리 lea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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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see see 그래서 하나씩 s e e 합쳐서 see s는 z z 중에서 s E-A는 E-A 중에서 E 합쳐서 see see 뜻은 see 바다 소리 see 쓰기 s E-A 그렇지 소리 see see 아 이렇게 잘하는데 그냥 어차피 그냥 이 소만 잘했어요 그래서 소리 key 하나씩 t t e e 합쳐서 t e-A는 e-A 중에서 e e 그래서 t 뜻은 차 마시는 차 마시는 차 t t 쓰기 t e-A 그렇지 소리 t t ok 소리 짜자요 짜자요 s e-A eY 그럼 n가 m neon 에 k s e-A m M E 합쳐서 던키 뜻은 당나귀 K 당나귀 던키 D U NK 2번 소리 던키 Very good! Excellent! 훌륭합니다. 시험도 잘 쳐주세요 감사합니다.